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나이교에 와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. 왜냐하면 9년 후에 바로 성령 강림주의 2033년 6월 5일에 그날이 바로 전세계교회 2000번째 생일입니다. 2000번째 생일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입니다. 바로 이 2000번째 생일날, 이 역사들의 생일날 우리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. 그런데 2000번째 예수님의 생일, 교회의 생일날 여러분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? 그런데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까요? 어떤 생일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시겠습니까? 정말로 모든 걸 가지셨나요? 예수님이? 안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.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을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드리지 않습니다. 우리가 주님께 신신한 믿음을 드리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 그러나 2000번째 생일에 예수님께서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이것입니다. 모든 잃어버린 자들의 구원입니다. 모든 전세계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이 사명을 성취할 줄 원하시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이 바로 대사명 시대의 사람들인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와 오전문 담임 복사님은 여러분들이 이 대사명을 성취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원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새로운 말씀입니다. 감사합니다.